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원어민의 목소리로 직접 해볼텐데요. 원어 청취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기만 해도 되구요. 원문이 익숙해지면 따라하기나 쉐도잉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붐이 주택 붐이 주택 붐이 아마도 둔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도 둔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아마도 둔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적으로 하지만 가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높게 하지만 가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높게 하지만 가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높게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한 번에 집중해서 들으시거나 쉐도잉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가장 큰 문제점들 중 하나는 충분치 않은 신축 주택입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 부족입니다. 그리고 건설 근로자 부족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주택을 건설할 한 번에 집중해서 듣거나 쉐도잉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건설업계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더 2024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더 2024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더 2024년까지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네, 맞아요. 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다 스텝 업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네, 맞아요. 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네, 맞아요. 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네, 맞아요. 그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거나 쉐도잉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그리고 여러분, yes, they're stepping up . . .